지민은 27살이 어떻게 생각하는지? 게임은 못하지만 잘 챙겨주긴 한다.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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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야! 저야! 찾으러 가야 되지 예능으로 가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안녕 풍요롭고 날씨도 선상해진 그런 날인데 정말 그런 추석처럼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아니 근데 그런 장소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낸 건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딱 동면에 해가 있었어 많이 물어보더라 아 짜증나 키패드로 만들어요 아 무력해 다 부러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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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부끄러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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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이런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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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